서과섭 의장님께도 우리 청년을 응원하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섭입니다. 네 오늘 청년 축제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를 해주신 우리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오시고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포천에 산다는 자분심 그리고 포천이 자랑스럽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포천시 6대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